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미군 리퍼 드론과 충돌해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드론의 프로펠러를 기체로 강타해 공해상으로 추락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드론이 국제연공을 합법적으로 비행 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리퍼 드론은 헬파이어 미사일 16개를 싣고 비행할 수 있어서 정찰은 물론 공격력까지 갖추고 있으며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립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긴 문장인데요.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문장이 끝난과 동시에 문장 구조 잡히고 의미까지 따라옵니다. 리스닝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위험한 대치 후에 confrontation, 대치, 대결, 동사는 confront, confront 인더까지 잡으셨고요. 한 번 더요. 하늘에서 위험한 대치가 있은 후 인 더 스카이스, 스카이를 복수로 썼는데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말입니까? 하늘을 여러 구획으로 나누고 구름이 낀 하늘, 맑은 하늘, 비가 오는 하늘 등등 이 모든 하늘을 더 스카이스 이렇게 복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하늘을 나타낼 때 그 하늘을 여러 구획으로 나누고 이렇게 복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인 더 스카이스는 그냥 인 더 스카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늘에서 위험한 대치가 있은 후 러시아로부터 경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게요. 어떤 경고입니까? 잡으세요. 항공기를 비행시키지 말라는 경고 러시아 영공 근처에서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분사구문의 기본 개념은 동작의 결과나 계속, 부연설명. 이는 책임을 던진 것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On the United States. 이는 책임을 미국에게 던진 것입니다. 책임을 미국에 전가한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Throwing the owners. 책임을 던진 것입니다. On the United States. 미국에게. 이때 전치사 2가 아니라 어니 왔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Throw a stone to me.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다. 돌멩이 희한하게 생겼으니까 한번 살펴보라고 등등. 나 쪽으로 던진 것이고요. Throw a stone at me. 나를 겨냥해서 던진 것입니다. 나를 맞추기 위해서요. Lay the blame. 비난을 놓다인데.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On me. 나에게. 나에게 비난을 전가하다. 전치사 on은 붙어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blame. 비난을 on me. 나에게 딱 붙여넣는 거죠. 그래서 throw a stone to me. throw a stone at me. lay the blame on me. 이거 잘 익혀두시고요. 본문에서 throwing the onus on the United States.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전치사 on의 느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Throwing the onus on the United States for that mid-air collision. 뭐뭐에 대한 책임. 당연히 전치사 for가 오죠. for that mid-air collision. 미드-air. 공중. collision. 충돌. 그 충돌 사건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게 돌린 것입니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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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미국의 그 공중 충돌에 대한. throwing the onus on the United States for that mid-air collision. 그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미국의 그 공중 충돌에 대한. throwing the onus on the United States for that mid-air collision. 그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미국의 그 공중 충돌에 대한. throwing the onus on the United States for that mid-air collision. 러시아와 미국 비행기 사이의 충돌 흑해 상공에서 좋습니다. 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 소리에 집중하시고 문장 구조 잡으면서 쭉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미국 비행기 사이의 충돌 Black Sea yesterday throwing the onus on the United States for that mid-air collision between a Russian and American plane over the Black Sea yesterday.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